친구사이는 대한민국의 성소수자 인권운동, 권익보호단체이다. 1993년 초동회가 조직되어 친구사이와 끼리끼리로 분리된 이후, 1994년 정식 시민단체로 출범하였다. 게이 인권, 성적 정체성 상담과 교육, 차별 반대 운동 등을 추진한다. 산하 조직으로 사무국, 교육팀, 재정총무팀, 소식지팀, 모금팀, 마음연결팀, 홍보팀, 회원지원팀, 인권지원팀이 있으며 고문과 감사를 두고 있다. 단체 내 소모임으로 게이 합창단 지보이스, 독서토론 모임 책일당, 수영 모임 말인보이, 친목 모임 친구 모임, HIV 감염인자조모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친구사이의 가치자긍심의 절정, 인권은 나로부터 성소수자의 자긍심을 자랑합니다. 대안의 공동체, 다양한 가치가 존중받는 보금자리를 꿈꾸며 손잡고 연대합니다. 가슴 벅찬 변화, 차별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벅차게 전진합니다. 친구사이의 비전 조직과 커뮤니티 위 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친구사이 성소수자 관료 제도 개선의 앞장서는 친구사이 성소수자 문화, 생활 콘텐츠를 디자인하는 친구사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